여기는 지금 6집 미니앨범 자켓 촬영장입니다. 3집 미니앨범 제가 이번 앨범에 새롭게 헤어스타일을 바꿨습니다. 좀 다른 분위기가 나나요?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려서 이번 앨범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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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업그레이드인거죠? 우와 우와 조긍갑니다 근데 되게 성실하네요 일단은 다리를 해보았습니다 놀라지 않으셨나요? 제가 놀랐거든요 아 이번에 그럼 내꺼네 제가 더 난데? 이게 연예인 이게 비연예인 아휴 기죽어가지고 또 네 이거 같아요 안이 정의 구경이 섹시하게 치명적인 처형 P 정의 전 뮤직비디오는 미뉴얼 연수 컨셉이라서 꽃이 많이 나왔거든요. 그 연결적인 꽃과 새로운 매개체인 책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. 그래도 봐요. 아직 남았으니까. 라스트. 라스트 파트. 라스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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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파이어 뱀파이어 같아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항상 아쉬움이 남아야 그 다음에 더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뽑지 않았나 드디어 6번째 미니앨범 자켓 촬영이 끝났습니다 정말 한층 더 성장된 모습을 저희가 사진에 담았으니까 뱀파이어 분들도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앨범 이번 자켓 촬영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시도 같은 걸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의상적으로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처음 머리를 붙잡았는데 맞아요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기대하고 계신 아로아 여러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하면서 인사하는 거 어떨까요? 기대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기대 한마디 저희 빈에 짧게 할게요 책을 펴라 앨범 앨범 아 진짜 잘해 왜 왜 거기에 저희 아니 관객이 있어요 의미는 책을 펴했을 때 우리 모든 게 관객이 있으니까 책을 펴라 멋진 의미는 다 알 것 같아요 멋진 의미는 다 알 것 같아요 멋진 의미는 다 알 것 같아요 진짜 머릿속에 한자 밖에 뜬 것 같아요 하하하 쓰럽다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저희 굉장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지금까지 원암이었습니다 아트스트가 나의다 안녕 기대 안녕 안녕